일단 첫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셀트리온 차트만 한번 보시죠. 차트만 보신다라면 일단 한번 모색해 볼 만한 그런 차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세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오늘 5일선과 10일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거래량 지금 나름대로 물량을 소화해 내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랑 비슷한 것들이 홍민이 앵커가 사신 예림당과 비슷하죠. 예림당의 이때 모습과 흡사하죠.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금 예림당도 아직 시세를 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에서 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건강한 조정이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죠. 개구리가 한번 뛰려면 움츠렸다 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뛰었다가 한숨을 좀 고르는 거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ство 올라오고 이제 별배로에서